조금만 더 볼까요. 너무 멀리서 뿌리세요. 약간 물 찌는 것 같애. 그냥 그런 식으로. 살살. 괜찮은데? 이게 시간 지나면 얘가 물기 때문에 물색이 올라와요. 그러면 넓게 뿌리셔보자. 이거 나중에 히트에부터 덮어주니까. 일단 뿌릴 수 있을 때 최대한 뿌리나 봅시다. 에어블러쉬가 점점 멀어집니다. 진한 색이 너무 열거졌다 싶으면. 얘? 얘 그거 쓰시면 돼요. 진한 색이 열거졌다 싶으면. 나중에 이 아래쪽만 다시 더 진하게 잡으셔야 돼요. 지금 상태에 딱 좋아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